그런거 보고싶지 않아요 아니니까 그런거 원치 않는다고 뭐 똥을 4배로 쌀 수 있다는건가 놓치고 싶다 놓치고 싶네요 엉덩이가 4개 달린 고릴라가 밥먹는 모습 제발 놓치고 싶어 놓쳐보고 싶다 갑자기 하브라이브? 안돼 그쪽으로 가지마 자 이제 2층으로 이러지 말라고 아니 동물은 사과한적 없냐고 설마 사람한테 엉덩이 내게 달아놓진 않았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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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알아듬다 죽음이 죽는다. 모든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린이들에 있던 Terrence라고 말했을때는. 네, 내가 그가 기억나는다. 둘이 여기가 있어? Terrence was killed tragically in town when some kids were playing around with a relic belonging to Barbra Streisand. 오, jeez, I think that was us.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신이 죽는다? 당연히 죽는다. 나는 죽을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이곳에 뵙서는. 이제 계속 다시 겪고 이제 너랑 4th floor에 Oh, fuck! 미쳤다 6학년을 강화하고 있어? 6학년을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코너 아니 거기 고양이 엉덩이를 왜 늘리냐고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왜 이렇게 강화하고 있어 이 모든 공간이 굉장히 심각한 시큐리티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그 강화하고 있어 뭐해? 미치코다 미치코다 스포라는 언급을 굳이 안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마세요 그게 스포에요 자 많은 엉덩이를 가진 고양이를 쓰러뜨려 보기 필요한 수 있음 그 강화하고 있어 아우 이 존나 세 오우 쉣 아니 저거는 폰이 없는데 설마 더 나오냐 하지마 그런거 쓰지마 그런거 안되지 well done but i'm afraid you're still hopelessly out-assed 뭐 그렇게까지 멋있지는 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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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ance 고양이가 휴대폰이 있어 소름 돋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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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재 enced 진 아이씨 linha 아이씨 아이씨 와우 와우 show no weakness show no weakness this feels like a good time for a mobbing cut up 포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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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와우 나 아우 슈트 propos ını 포코모 아 namely 내 groß ищ어여 포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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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쨋when 포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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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또 어떻게 갖고 오셨대 여기까지? 자, 가라! 훌륭한 사람은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 두고보자 어새신! 어새신! 은근히 전투가 쉽지가 않다니까 어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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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노도에 시키고만 내가 가야겠지 뭐 그런거 아니야? 3층에 도달해서 비상 스위치를 켜라 자 3층에 도달해서 비상 스위치를 켜라 아니 대체 6학년 6학년이 아니에요 고릴라 아니야? 4층에 도달해서 비상 스위치를 켜라 이거 날려버리라고 이걸로? 그렇답니다 진짜 여기에 나오는 6학년이 비해할 만한 6학년은 피구왕통끼 나오던 그 6학년밖에 없을 것 같아 어제도 말했지만 피구왕통끼 6학년은 6학년이 아니지 헐 자 자 자 가자 당겨서 발사 자 자 자 비공 이거 하나땜에 별짓을 다해요 진짜 오케이 거듭냐 자 여기에 넣으면 자 3층으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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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 pong 어이구야 어우 쉣 이건 또 어떡해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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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감흥도 없다 처음 봤을 땐 더 중격적인 장면들이 썩고 썩고 넘쳐가지고 오 쉣 이리시장기 플라즈마 분석 사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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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뼈에 닿아 어떡하란 거지? 저건 잡고가라 이건가? 와 세상이야 이거 아 쟤들끼리 이렇게 하고 싸우면 자폭하는건가? 근데 그렇다고 해봤자 거의 뭐 반강제전투라 쓰읍 쏘 쒸 쏘 쏘 ste Adrian 이 이거 이 이거 쟤 상대키지 않지만 성대키지 않지만 역시 클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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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엘나 오 헤엘나 아 없 아 이 바로 글쎄요 제가 따로 제작을 한게 아니라서 저거는 또 들려 자 지퍼 컴온 주인공 그거 네 됐어요 자 에너지 파악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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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것 같다. 정말 잘못된 곳이 있었다. 네 추가됐습니다. 지금 모든 클래스 기술을 다 쓸 수 있을 조반에 얻을 수 있는 주인공. 복학과 약끝 복학과 약끝 자 네 교수님 지하시기 이곳은 지하시기 이곳은 그릇 이곳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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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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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유는 왜? 네 왜? 유식 피... 아! 도래야 할게 말하는 거군? 이 city가 욕먹을 수 있는거죠 둘 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에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주로에 참여한 이 도로는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제 마스터 plan을 만들고 에스컬레이 crime in the city blame crime on mayor run for mayor get tons of followers clone new kid into genetic mutant win election make everyday christmas 뭐 생각해? 꽤 sweet plan, right? Dude, 빨리 take 셀피 뭐 팔로워들이 다 투표해준대? 그럴 꿈에 SNS 스타들이 정취하겠지 이제 또 주인공 약이 있구만 자 1층으로 가서 트램을 타자 이곳은 너무 깨끗해 다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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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we will survive 어우 서바이브 1년 365일의 원자잭 슈트 이걸로 주셔버리면 되지 이걸로 주셔버리면 되지 으야 흠 빠이 앗 나이스 원 진짜 내가 한 게임중에 내가 한 게임중에 내가 한 게임중에 정말 제일 더러운 게임일거야 내가 최근에 해봤던 최근? 최근 아니라 향후 몇 년간 할 게임중에 제일 더러운 게임일거야 이게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1편은 기억이 안나서 1편은 정확하게 큰 굵직굵직한거 빼고는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뭐 뭐라고 못하겠고 암튼 내가 해봤던 게임중에 역대급으로 딜어온 게임인건 마지막 이렇게까지 더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야 너무 더러우니까 이제 별로 감흥도 안나잖아 어? 아니 엉덩이 햄스터를 꼽아갖고 날리는게 말이야 빙구야 쳐맞으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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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내가 해봤던 게임중에 역대급으로 들어 난 솔직히 짱구 극장 내가 짱구 겁나 좋았는데 짱구 극장판에서 그거 방귀 깨가지고 탑 부수는거 그거 볼 때도 균신같았는데 내가 아무리 짱구를 좋아해도 그건 실드칠 수 없었는데 이게 재밌다는건가 이건 더 그거보다 더 하잖아 고구마 쳐 황금고구마 고구마 고구마가 쳐먹고 막 진짜 휙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짱구를 좋아해도 그건 실드칠 수 없었던 극장판인데 그걸 이걸 그냥 생활처럼 해버린 일상생활로 해버린